안녕하세요. 영어학 강의를 맡은 앤드류 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반가운 표정이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첫 시간인데 오늘 좀 내용이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첫 시간 음성읍문론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나가야 될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제 소개를 해야 되나요? 아 그래요? 뭘 얘기를 해야 되죠? 일단 저는 영어학 공부한 거는 미국에서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영어는 제 10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를 접해서 하게 된 좀 운좋은 케이스예요. 제 또래는 어릴 때 영어를 전혀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루트가 없어요. 영어를 언제 처음에 하냐면은 아 제 또래를 모르시죠? 내가 나이를 밝히면 그건 안 되는데 그건 너무 신비감이 떨어지잖아요. 아닌가? 네가 무슨 신비니? 뭐 이러지 마시고 학번이 80년대 학번이에요. 됐죠? 어? 맛이 갔구나. 맞아요. 맛이 갔어요. 학번은 80년대 학번이고 그래서 그때는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A, B, C, D, E, F 이렇게 스펠링 있죠? 그거 쓰는 것부터 그때 처음 접하고 배워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운 좋게 아버님이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유학 중에 저를 가리키시려고 영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 살 때 미국에 계셨거든요. 근데 책이랑 카세트 테이프 있죠?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구입을 했다가 10살이 되니까 그걸 제 앞에 꺼내놓으시고 외워라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어를 그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아마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intuition 얘기하시죠? 학교에서 교수님들 뭐 이런 건 intuition이다 이런 거 그런 건 이제 제 나름대로 작년 수업에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얘기를 썼는데 여러분한테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그냥 간단히 요정대로만 하고요. 차차 알아가는 걸로 하고 괜찮죠? 언짢아요? 자 오늘 이따가 수업 내용 중에 다 나가고 나서요. 기본적인 내용 다 나가고 나서 잠시만요. 다 나가고 나서 오늘 꼭 매시간 제가 이걸 써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제가 보드에서 써놓고 이거는 기억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만 그거는 딱 챙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두 개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아 그거 하나만 간단히 체크를 하고요. 뭐 다른 좋은 얘기는 뭐 다른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을 테니까 저기 초수생만 한번 손들어 표시해 주세요. 내리세요. 얼른 내리세요. 거의 뭐 거의 90%? 매번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다 초수생만은 손들라고 하지 않아요? 아 저만 그랬어요? 미안해요. 자 오늘은 그 음성의문론을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가서 일단 프린트 받으신거는 그냥 옆에 놔두시고요. 어 일단 교재 그 목차 들어가기 전에요. 종합반 여러분 지금 강의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 1주에서 4주까지는 음성의문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주에서 5, 6, 7, 8 이렇게 8주까지는 나머지 이제 형태론 그 다음에 저기 semantics 그리고 뭐예요? pragmatics 이런 거 있죠? 예 그거 나머지를 이렇게 할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음성의문론이 나머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해도가 조금 떨어진다 판단이 되면 얘를 5주로 조금 늘리고 나머지를 3주에 하고 또 3, 4월에 들어가니까 제가 그건 좀 탄력적으로 flexible하게 이렇게 좀 운영을 할게. 아시겠죠? 그 정도만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 어 그 목차 보시면 3페이지 잠깐 보세요. 만약에 지금 책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은 지금 옆 사람이라도 좀 같이 보시고 자 거기 이제 챕터 이렇게 쭉 나와있고 어 그 answer라고 써있는 거 밑에 chapter 5 history english 이렇게 되어있죠? 영어사 부분은 이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할 거예요. 일단. 근데 만약에 진도가 잘 나가고 시간이 되면 제가 조금 더 여러분한테 참고상으로 영어사를 아는 것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수업 중간중간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보고서 판단을 될 건 궁금하신 분은 그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건 여러분이 읽으시고 6페이지 들어갑니다. 서다평 영역별 기출분석 2013에서 16년 것만 모아놨는데 거기 통사론 영문법 김영문 선생님이 다 얘기하셨죠? 약 한 55% 정도 이렇게 출자가 보통 되고 음성의문론이 한 20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약 80% 정도? 그래서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끔 그거 물어보신 분들인데 까맣게 그냥 점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두 개 된 게 있죠? 안에 가운데 점이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 까맣게 하나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 온전히 그 섹션에서만 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두 개 갇혀 있는 거는 다른 거하고 연계되어 있다?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계속 보신다고 시험 성적 오르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실 필요 없고 그 다음 7페이지 일단 우리 1, 2월 나가고 3, 4월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5, 2월에 가면 기출 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다시 한 번 정리 그 다음에 9월부터는 모의고사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맨 밑에 그 박스에 5번에 보면 말이 빠진 게 하나 있대요. 오른쪽 끝으로 가면 실전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익힘 모의고사 성적 분석 및 뭐라고 돼 있죠? 약점 보안. 여러분 거 안 쓰여 있죠? 거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쓰시려면 쓰시고요. 안 쓰셔도 돼요. 약점 보안이래요. 그 다음 8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니까 그 이전 거보다는 2002년 거부터 기출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놓은 표고 이 분석표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교재를 만들고 수업 내용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맨 밑에 세 번째 박스에는 거기 2014년부터가 서답형으로 지금 시험 형태가 이제 바뀌었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것만 지금 따로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학은 올해도 시험 문제를 보셨겠지만 요즘에 이제 추세는 내용학적으로 굉장히 깊이 나오지는 않아요. 문제는 쉬워요. 그러니까 한 5개, 6개 나오면 한 문제 정도만 조금 어렵고 나머지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심지어 어떤 거는 그냥 잘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알더라도 디렉션 따라서 그냥 써주면 되는 문제도 한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용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빨리 합격하시는 비결은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선생님들이 경험이 되게 이렇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영어를 강의를 한 지는 한 18년, 19년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 대부분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디렉션을 이렇게 주고 뭘 깊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뭘 몰라도 된다 그러면 그거 거들떠도 안 보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영화 하나만 해도 장난이 아니죠. 사실 영화가 제일 짜증나죠. 그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렇게 저를 반기지 않는 이상한 얼굴로 보고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는 관건은 문제에 주어진 거를 영어로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쓰느냐예요. 제 주전공이 통사론, 문법, 그 다음에 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라이팅, 영어로 라이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들한테 평가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어쨌든 저만의 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많이 자꾸 신비주의가 돼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나중에 상담할 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넘어가세요. 이제 이 교재하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 교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는 영어 지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뼈대로 활용할 거예요. 이걸 뼈대로 활용하고 제가 프린트로 오늘은 한 장이 나갔는데 어떤 날은 뭐 8페이지가 나갈 거고 7페이지가 나가고 뭐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 파일을 하나 준비하시고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는 원서에서 다 발취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이거 지금 음성, 음운론의 형태로, 의미론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거의 다 합치면 30권에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린 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원서 이렇게 프린트 드리는 거는 살 붙이기, 교재는 뼈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11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일단 1, 2월에 거기 챕터 1, 2, 3, 4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오늘 그게 들어갈 부분이고요. 3, 4월에 들어갈 거는 그 챕터 5부터 이렇게 그 뭐 있어요? 그 프린트 프라세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하는 3, 4월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이태훈 선생님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걸 결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음... 1, 2월에 보통 챕터 1부터 챕터 7까지 쭉 다 흙고 3, 4월에도 또 이렇게 보고 이러면 한정된 수업시간이 더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한정된 수업시간에 그렇게 하면은 그냥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래서 1, 2월에 하는 거하고 3, 4월에 하는 거하고 이렇게 난이도로 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리해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좀 더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를 충분히 시키고 넘어가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반복을 그럼 안 하느냐? 아니 당연히 하죠. 1, 2월 중에서 가장 뭐 이제 어려워하는 그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비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만약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3, 4월에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역시 5, 6월, 7, 8월 이렇게 정리하면 적어도 어려운 개념은 한 최소 4번 정도는 정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중간 정도 되는 것들은 한 3번 정도씩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 2월에는 챕터 4까지 나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12페이지 연도별 기출문제 내용 분석 200년부터 2016년까지 거기 2자 빠졌대요. 2002년이에요. 2002년 200년부터 언제부터 시험을 본 거야? 이 책의 모든 데가 전부 다 200년으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전부 다 일을 하나씩 추가하시든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자,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이 쫙 써 있는 거예요. 2002년에 Errors of Segmentals and Super Segmentals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탕으로 교재와 수업 내용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13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Segmentals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Consonant and Vowels 라고 하면서 분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임용 포인트가 임용 중요도가 여러분 별이 몇 개요? 까맣게 다섯 개죠? 그럼 이 자체가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아니요.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이걸 모르면 음성, 음문론을 사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베이스를 여러분 다지기를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지금까지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여러분이 배우셨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의 발음을 교정을 해드리고 오늘 그걸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 모든 수업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일은 저기 뭐 있어요? 그 TG 수업 있죠? 그래서 TG나 통사론이나 무작정 여러분한테 저는 암기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야 암기할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음... 보세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뒷페이지 14페이지 갑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만 확인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명칭과 위치를 알아야 각각의 자음과 모음의 소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알고 분리하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Speech Organi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구간 구조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죠. 근데 이제 개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간의 크기 그 다음에 혀의 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거에 따라서 소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긴 사람도 있고 혀가 짧은 사람도 있죠. 그럼 우리가 왜 혀 짧은 소리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이제 그 안에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된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래서 소리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 완전히 다 바꿔서 이렇게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Vocal Tra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Vocal Track은 그 그림 왼쪽에 이렇게 맨 위에 그 음영 표시에 대해서 Vocal Track이 되어 있죠.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는 거는 Glorious 그 성문부터 여기에요. Glorious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쭉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길을 이거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Glorious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게 어디예요? Villum 그 Vocal Falls 지나서 그 다음에 Epiglottis Uvlar 그 다음에 Oral Cavity 지나고 뭐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렇죠? 그거를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왼쪽에 이제 보시면 Vocal Falls Vocal Falls 혹은 Vocal Falls 라고 돼 있죠. 그건 어디 들어있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 목 이렇게 뼈 튀어나오는 데 있죠? 이거 후골이라고 하는데 Adam's Apple Adam's Apple 이라고 하는 이 안에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거기에 Vocal Fold 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면 Vocal Fold 위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 Epiglottis 라고 보이세요? Epiglottis 는 음성에 별로 그렇게 크게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뭐예요? 그 후드 쪽으로 음식물이 내려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그 병원이 아니니까 간단히만 할게요. 이거는 어? 그런 게 있어요? 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목구멍에 손가락을 딱 집어넣으면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었는데 속이 너무 불편하거나 그 다음에 체해가지고 억지로라도 토해야 될 때 사람들이 손가락을 목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거 만져지는 게 그게 Epiglottis 에요. 아 예. 많이 만져봤어 나.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지지 내가. 그죠? 그게 Epiglottis 에요. 그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거기 그림으로 봐주세요. 유빌라 그게 목젖이에요. 유빌라 여기요. 그림으로 보면 이 끝에 여기 목젖 여러분 안에 의사가 아 하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로 가면 필름 소프트 팔레트 그 다음에 하드 팔레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여기가 그림이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급하게 그려가지고 자 이가 있고요. 여기가 어디예요? Alveolar Reach 라고 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치경돌기 치경돌기라고 하는데 혀를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 손이 혀예요. 이 끝에다가 딱 댄 다음에요. 이 끝에다 댄 다음에 이렇게 밀고 쭉 한 번만 이렇게 훑어봐주세요. 혀 안에서 아 입 안에서 그러면 혀 안에서는 어딜까요? 자 그래서 거기 이렇게 하면 딱딱하게 잇몸 딱 나오죠. 그리고 내려가면 바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우들두들하게 이렇게 된 부분 딱딱한 부분 나오죠. 그게 Hot Palette 경국이에요. 뒤로 조금 더 가면 말랑말랑한 데 느껴져요? 없으면 안 돼요. 말랑말랑한 데 있죠? 거기가 Soft Palette Villeum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차는 다 있어요. 개인차 선생님 저는 우들두들하지 않고 매끄러운데요? 그건 병원 가보세요. 저한테 오시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각각의 명칭은 그거는 이따가 Place of Articulation 하고 굉장히 관여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중요하게 아셔야 되고요.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되겠고 그림에 보니까 그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한테 생소한 그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맨 밑에 그 어디요? 글라리스 밑에요. It's a 그 It's a Fogus 라고 되어있죠? It's a Fogus 식도예요. 그게 식도 네. 자 그럼 별거 없고요. 그 밑에 그림 내려가면 혀 구분 나눠놨죠? Parts of Tongue 해서 Tip 혀끝 블레이드 바로 팁 뒤쪽 그 다음에 프렌트 에요. 그 다음 Back 됐어요? 네. 뭐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Passive Articulators Upper Leap Teeth Alveolar Witch Hard Pellet Soft Pellet Uvular 자 어디예요? 전부 다 어느 쪽이에요? 위쪽이죠? 위쪽이 Passive 한 거예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 우리말로 하면 저기 뭐예요? 수동 조음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쪽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움직이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위쪽에서 Villeum 이 움직여요. Soft Pellet 이게요. 이거를 잘 어 그래? 그게 왜 움직이지?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혀를 이렇게 보세요. 혀 팁하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블레이드 있죠? 그 부분 쪽을 이렇게 뒤로 밀어가지고 여기 그 Villeum 쪽에다가 이렇게 말랑말랑한 데다가 딱 댄 다음에요. 압력을 딱 가해서 쭉 당겨보세요. 내려와요? 내려오죠? 네. 그게 내려와요. 그게 움직이면서 구강 소리하고 비강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Villeum이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계속 당기는데 안 당겨지는 사람은 하드 팔레스에다 대고 그걸 당기면 그거 내려오면 그거 큰일 나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잘 찾아보시고. 자. 그 다음 Active Articulators 뭐예요? Tongue 혀하고 Lower Lip 그죠? 아랫입수 그 다음에 Glorious도 액티브하게 봅니다.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가끔 여러분이 영어 원소로 읽으면 Passive Articulators 그 다음에 Active Articulators 를 얘기하는데 아 윗부분이고 아랫부분이다. 됐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습니다. 습니다.